자,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값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제가 하늘에 추건을 올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값진년 새해 특강으로는 제가 이 법문장에 딱 들어오면서 어떤 특강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알고 계신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는 불법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특히 원효호 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국으로 유학기를 접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효호 대사 이야기를 아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효호 대사께서는 아시다시피 신라시대 사람인데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도 치르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 무상함을 느끼고 승려가 되어서 수도 중에 우리 신라 땅, 이 신라 땅에서는 자기가 마땅히 공부할 게 없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고자 어떤 동료 스님하고 이렇게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우를 만나가지고 어떤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해골바가지 물이었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해골바가지 물이라는 걸 알고 막 역겹고 구토가 나왔던 겁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그 새벽이죠. 그 새벽만 해도 너무나 그 물이 달고 맛있었고 감노수라고 느꼈는데 아침에 눈 뜨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해골바가지 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역겹고 토하고 싶고 이렇게 참 부정적 마음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게 됐다. 그 순간 한 깨달음을 얻고 아, 모든 만상이 일체 유신조였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중국 유학길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큰 깨우침으로 많은 중생과 또 그 시대의 고관대작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문을 많이 펼쳐나가셨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효대사께서 일체 유심조라는 이치를 깨우치고 왜 유학길을 접었겠습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진정 이분은 영혼으로 큰 성자의 깨달음으로 바로 확장 대우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일체 유심조다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고 확장 대우에 그 성자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일체 유심조구나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체 유심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체가 다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체 만상이 마음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일체 만상이 마음에 달려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체 유심조는 모든 만상의 일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음에 달려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 지어낸다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쁜 일도 내가 부정적 마음을 가지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설령 슬프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이걸 긍정적 마음으로 공부로 받아들이고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라고 이 인연을 주셨구나. 오늘 괴로움은 나를 큰 깨우침으로 열어주고자 이 괴로움을 주셨구나. 오늘 인염법으로 괴로움을 주신 것도 하늘이 나를 위함이오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시련을 겪은 것도 알고 보면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이든 장사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잠깐 힘든 고비가 오는 건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크게 도약하라는 암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감정에 빠져서 현재 괴롭고 현재 힘들면 그 감정에 빠져서 이게 다라고 착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 누가 손해냐 자기가 손해입니다. 부정으로 몰고 간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가 손해이며 자기 영혼, 마음, 성격 모든 것들이 부정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기운도 나빠지고 운도 나빠지고 또 마음도 상처가 오고 영혼의 상처도 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탁한 기운은 나를 비롯해서 가족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원효대사처럼 큰 깨우침은 얻지 못했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가령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고 불쾌함이 있었고 남편이 나에게 좀 열받게 하고 유감을 갖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물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여러분이 화를 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를 낼 수 있으며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화나는 감정을 바라보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 감정에 계속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남편을 흘겨보면서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느냐 이건 엄청난 질량 차이예요. 순간 화가 나서 싸울 수도 있고 유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순간 딱 뒤돌았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첫 번째 내 감정이 화가 난 것은 내 감정일 뿐이었구나. 또 나도 화가 났지만 저 사람도 화가 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화난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화난 감정은 순간의 감정일 뿐이다. 내 참모습이 아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막 올라올 때 오늘 화가 나서 한 번 싸웠지만 우리는 싸워서 탁한 기운을 소멸하는 방편으로 오늘 그 기운을 썼구나. 또 이렇게 불쾌하고 싸움을 했지만 내가 이걸 얼렁 참여해서 마음을 바꾸므로서 기운이 맑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남편한테 득되지 않고 나한테도 득되지 않고 가족한테도 득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빨리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 번 함으로써 나쁜 탁한 기운을 액땜하는 방편이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풀어내면 이 화도 금방 가라앉고 남편에 대한 원망심 또 아내에 대한 원망심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마치 큰 심각하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감정에 빠져서 일주일 열흘씩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이렇게 유감을 갖고 가족끼리도 분쟁을 하고 불만을 갖고 때로는 친구나 동료간에도 막 한 달씩 말을 안 하면서 풀지를 않고 또는 지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별거 아닌 감정에 빠져서 심각한 유감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감정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깨우치지 못한 감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긍정으로 풀지 못하고 다세려가지 못한다면 내 진량이 바닥이란 뜻이며 내가 동물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내가 그만큼 어리석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관이나 친구관이나 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쉽게 풀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긍정마인드가 부족하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진량이 아주 부족하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고 또 내가 탁한 기운으로 묶여있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긍정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마음이 있다면 아픔도 긍정으로 풀어갈 수 있고 다 공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기운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도원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에너지를 긍정으로 풀어나가고 긍정으로 바꾸고자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일반 우리 국민하고 공부한 사람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지식도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마음 공부 깨우침 알아차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법문을 듣고 알아차리고 깨우쳤다면 이걸 하나라도 내 자신한테 단추해서 내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법문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공감하면서도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고 감정에 빠져서 헤매고 자꾸 부정을 떨고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행한다면 어찌 공부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원 법문을 통해서 정말 한마디라도 공감하고 깨우쳤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각진 년 새해부터는 한 깨우침으로 긍정적 마음을 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꽃도 아름다운 꽃이지만 내가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 슬프게 보입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라보면 행복하게 보이고 이게 전부 내 마음으로 짓는 거란 뜻이에요. 저 비도 보세요. 비도 내리고 있는데 저 비를 잘 잘 보세요. 한겨울의 비일지라도 저 비가 내림으로써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산불이 나지 않게 도와주고 이 자연을 건조하지 않게 잘 다스려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긍정으로 바라보면 이 비는 너무 감사한 비입니다. 감사한 단비다. 그런데 부정으로 바라보면 겨울에 칙칙하게 왜 비가 와? 걸어다니는 데도 막상 흙도 묻고 알죠? 이렇게 칙칙한 느낌? 왜 비가 오냐 하면서 이 하늘을 원망하고 비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내려야만이 자연은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또 이 뭐라 할까 이 산불이라든가 모든 건조를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긍정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눈이든 비든 내려야만이 겨울에도 산천초목이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대자윤이 기운이 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운은 긍정으로 바뀌고 내 기운은 좋아질 수 있고 내 에너지는 성장할 수가 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일체 만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달라지고 내 기운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연이 많이 다가올 때는 하느님이 좋은 축복의 기운으로 너를 돌아보고 성장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자꾸 힘든 인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 힘든 인연이 다가올 때는 너의 기운이 지금 많이 부족하니 자신을 돌아보고 파르게 깨우쳐서 이 아픔으로 성장할 디딤돌을 삼아라 이 괴로움으로 성장하는 방편을 삼아라 그리고 너의 탁한 기운을 이 아픔으로 씻어내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 마음 아픈 일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할 뿐이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옛날 광고가 생각대로 티라는 광고 아시죠? 생각대로 티 여러분 기억합니까? 생각대로 티 그 말이 생각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긍정적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방향이 방향이 부정적으로 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방정 보세요. 입방정 행방정을 법문으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행방정 말방정 말방정 입방정 이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방정 떤다 그러죠? 근데 그게 나쁜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방정이라는 말이 모방 방향방 여러분 동서남북 방향 알죠? 방향을 뜻하는 방자고 방향을 뜻하는 방 동서남북 방향 이 방향을 뜻하는 방자고 정자는 정할 점자입니다. 내가 방향을 그쪽으로 정한다 이 소리예요. 자 보세요. 마음방정은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정한다. 또 행방정은 내 행동을 그쪽 방향으로 정한다. 말방정은 뭐예요? 말로 그쪽 방향으로 정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나쁜 말을 자꾸 하면 말로 방정 떨지 말라 이 소리는 말로 그쪽 방향으로 정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말로 그 방향으로 정하면 너의 에너지는 그쪽 방향으로 가니 말로 부정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마라. 말은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마음과 말은 근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씨앗은 인연을 만들어내요. 딱한 인연 좋은 인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말로 방정을 떨지 말라는 말은 말로 그쪽 부정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말 방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쪽으로 해야 지요. 좋은 쪽으로 말 방정을 하면 됩니다. 행도 좋은 쪽으로 행 방정을 하면 되고 또 마음도 좋은 쪽으로 마음 방정을 하면 돼요. 마음으로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왜 방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리느냐 나쁜 마음을 쓸 때 나쁜 말을 할 때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너 그런 방정 떨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긍정적인 건 방향을 얼마든지 바꿔도 부담이 없잖아요. 무리가 없고 그런데 부정적인 건 방향을 정하게 되면 나빠지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할 때 어른들이 너 부정적 방정을 떨지 마라 말방정을 떨지 마라 행방정을 떨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도원 법문을 듣는 국민 여러분 각진연 새해에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뜸이라도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치셔서 마음방정 행방정 이 말방정을 긍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긍정으로 방향을 정해라 그렇다면 일체 유심조처럼 바로 긍정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긍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생각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내 운명도 달라지고 내 운기도 달라질 수 있고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조각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이 달라진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 조각 마음을 긍정으로 새해 기운을 열어 가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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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꼭 시청해주신 저res suffери